제가 꾸준히 잘 사용을 했었던 안티에이징 관련된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고 오늘 꿀팁까지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쓰면요. 붓기를 빼주는데 진짜 기똥차고요. 이렇게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알차거든요? 피부를 뭔가 쫙 잡아 당겨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10년차 마사지 관리사 선생님이 아주 쪼져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제가 비포앤 애프터도 꾸준히 촬영 비교를 해가면서 사진이랑 영상으로도 촬영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나이트 케어 루틴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안티에이징이나 리프팅 그리고 홈케어만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문의가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화장을 한 상태인데요. 직접 클렌징도 해보고 제가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던 저의 나이트 루틴 영상을 또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꽤 화장을 좀 진하게 한 편이라서요. 일단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은 조금 전에 방금 세안을 마친 상태고요. 얼마 전에 제가 백신을 맞고 나서 코에 이렇게 뾰루지가 하나 생겨가지고 조금 속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 외에는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패드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패드입니다. 그 모공이 엄청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저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한 장을 써줄 거예요. 일단은 제가 피부과를 안 다닌다고 진짜 영상에서 꾸준히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을 받다 보면 피부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막 그러잖아요. 피부가 워낙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피부과 압출 시술도 받아보고 여드름 시술도 받아보고 해봤는데 처음에는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압출 시술을 받으면 더 피부가 이렇게 막 붉어지고 얇아지고 왠지 모르게 더 피부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비용적인 부담도 계속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와서 고민을 하다가 느껴진 게 내가 언제까지 피부과에 의지를 하게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과밤하게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온리 홈케어로만 관리를 한 지는 한 1년 정도 꾸준히 진짜 홈케어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는 뭐 피부가 좋아진 적도 있고 안 좋아진 적도 있고 계속 계속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피부가 어느 정도 좀 튼튼해지기도 하고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다고 좀 자부하는 편이기는 해요. 처음에는 좋다는 화장품들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화장품 성분학 가르쳐주는 학원 다니면서 성분 조합도 배우고 피부학도 공부를 해보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막 20대 후반이 되었잖아요, 제가? 제가 어느 순간 20대 후반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안티에이징이나 특히 요즘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시술 중에서는 슈링크 이런 쪽으로 리프팅 시술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안티에이징, 노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가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쪽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화장품을 선택을 할 때나 제 피부를 봤을 때도 이런 쪽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일단 안티에이징인 필수인 모공과 탄력 관리를 같이 해줄 거고 모공이랑 탄력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모공 제로 패드도 같이 써주고 있는데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을 꽉 잡고 있는 피부가 늘어져서 모공이 점점점점 새로 모공이 커진다고 그래서 일단은 제 모공도 중요하니까 차차차차 이렇게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꾸준히 잘 사용을 했었던 안티에이징 관련된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고 오늘 꿀팁까지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잡티가 조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먼저 앰플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최근에 야외 촬영이 많아서인지 잡티가 많이 생겨가지고 잡티를 조금 지울 수 있게 지금 사용하는 거는 폴라초이스의 나이아신아마이드 20% 트리트먼트거든요. 이거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해줄게요. 보습도 충분히 채워주면서 안티에이징 관리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폴라초이스의 클리니컬 리페어 세럼입니다. 이 제품도 뭔가 기미, 주근깨, 잡티에 좋은 제품이고요. 원래는 레티놀 크림을 쓰려고 했는데 잡티를 조금 더 지워줄 수 있으면서 제가 안티에이징에 정말 효과적인 제품도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얼마 전부터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제가 라이브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잘 쓰기 시작을 했었고 브랜드에서 먼저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뭔가 집에서 홈케어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하나는 집에 선물로 보내드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메디큐브의 AGR EMS 탄력 관리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주파로 피부 탄력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중주파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중주파는 쉽게 말하면 피부 속 근육을 움직이는 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이트케어에 쓰면요 안티에이징을 도와주고요. 아침에 쓰면요 붓기를 빼주는데 진짜 기똥차고요. 이 바디에 쓰면요 바디 붓기도 괜찮거든요. 제가 정말 몇 달간 꾸준히 써보고 아침, 저녁 나이트케어 진짜 바디 써도 정말 정말 괜찮아가지고 진짜 얘는 진짜 기똥차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소개를 하는 제품인데요. 일단 전원부터 켜줘야 돼요. 얘는 뾰로롱 켜져라? 아 켜졌어요. 일단 슬림, 업, 그리고 바디 세 가지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 모드를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전원 버튼을 눌렀잖아요. 각 모드당 자동으로 10분씩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슬림, 업, 바디 세 가지 모드가 있어서 슬림 모드는 아침에 붓기 뺄 때 진짜 괜찮고 업 모드는 나이트케어 이렇게 촥 올려줄 때 정말 괜찮고 바디 모드는 이렇게 목 부분이나 데콜테 부분을 사용하면 정말 괜찮아요. 이 작은 기계 하나 무시하지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알차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알차거든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강도도 네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1단계로 시작을 하고 익숙해지면 점점 강도를 올려서 4단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4단계로 살짝 올려봤는데 처음에 이거 얼굴 올리면 약간 보여요? 이렇게 처음에 올리면 근육의 움직임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시원하더라고요. 약간 안마의자 올라가듯이 어색한데 나중에는 이거 안 하면 더 어색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이 중주파로 얼굴 근육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신기하죠? 전 지금 4단계로 놨어요. 신기! 지금은 슬림 모드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슬림 모드는 말 그대로 아침에 사용을 하면 가장 좋아요. 붓기를 보통 빼줄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은 입술 아래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주듯이 쫙! 귀끝까지 올려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올려주면 중주파가 피부 속 근육을 쫙쫙쫙쫙쫙쫙 하고 자극을 시켜주는데요. 아래에서 쭉 당겨주듯이 슬림하게 올려주고 그다음에 아래에서 또 위로 쭉 당겨주듯이 올려주고 그다음에 붓기를 빼주는 느낌으로 위로 쭉쭉쭉쭉 올려주세요. 저는 특히나 눈 쪽이 많이 붓기 때문에 눈 아래쪽에 있는 중주파로 꾹꾹꾹꾹 자극을 줍니다.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인데도 눈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슬림 모드는 피부의 겉과 중간 근육을 두드려서 자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지는 게 느껴지죠? 보통은 이렇게 심부불 쪽이나 이중턱 그리고 턱 쪽 위주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심부불 쪽 올려주듯이 슬림하게 관리를 해주고 이중턱 부분 이렇게 올려주듯이 관리를 해줘도 괜찮고요. 저는 턱 라인 쪽 살짝 잡아가지고 두드리듯이 쭉쭉쭉쭉쭉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을 해주는데 아침에 붓기를 빼주는 방법으로도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두 번째로는 업모드인데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드이기도 해요. 사실 슬림 모드는 아침에 붓기 뺄 때 쓰는 모드이잖아요. 이 모드도 진짜 좋아하기는 하는데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드는 업모드예요. 업모드는 오늘 제가 나이트 케어 루틴이기도 하고 오늘 뭔가 이렇게 안티에이징 같은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나이트 케어 루틴에 이렇게 크림이나 아니면 앰플 같은 거 발라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앰플 같은 거 바르고 난 다음에 제품이 더 잘 먹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 기기를 쓰고 나면 딱 10분 동안 제품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뭔가 효과를 딱 극대화 시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이 업모드는 속근육을 쫙 당기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속근육을 쫙 당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다가 딱 올려주면 정말 피부를 뭔가 부드럽게 쫙 당겨주는 느낌이 들어요. 쫙 이렇게 이렇게 쫙 당기는 느낌으로도 많이 쓰고 특히나 저는 턱 라인을 이렇게 올리는 느낌으로도 많이 써요. 아까 슬림 모드랑도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이 기계가 당기는 느낌이 좀 달라서 실제로 피부에 느꼈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는 심부볼이었다면 이건 완전 리프팅을 하는 느낌으로 쫙쫙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쫙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또 하는 방법이 이마 이마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실제로 제품을 바르고 나서 흡수를 시켜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제품을 흡수도 시켜주고 이렇게 저는 안티에이징 관리까지 해주고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주는 거예요. 피부 탄력을 확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팔자주름 쪽이랑 그리고 턱 쪽 라인에다가 같이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정말 써보면 얘가 피부를 뭔가 쫙 잡아 당겨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근육이 탄력을 놓치면서 피부가 점점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속 근육을 쫙 탄력 있게 당겨줘야 되는데 그럴 때 뭔가 나이트 케어 루틴 단계에서 홈케어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걸 추천을 하고 집에서 쉽고 편안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 정말 괜찮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피부 속 근육을 하루에 10분 투자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집에서 언제 어디서든 그냥 자기 전에 그리고 뭔가 TV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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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생각 없이 TV 보면서 관리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꼭 집에서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바디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나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다 너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딱 써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아 이건 나만 쓰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하나 더 사가지고 부모님한테도 선물을 드렸어. 이렇게 피부가 진짜 아까 슬림한 느낌이랑 다르게 쫙 당겨지는 느낌이 달라요. 색깔도 좀 다르죠? 여러분 피부과 가려면 시간 내야 되지 예약해야 되지 또 가서 누워야 되지 클렌징해야 되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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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공간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잖아요. 얘는 집에서 누워가지고 하루 10분 쓱쓱쓱 그냥 내가 집에 있는 화장품 바르고 나서 하면 되니까 정말 정말 편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 괜찮아!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메디큐브의 AGR 부스터 젤이에요. 이 부스터 젤을 같이 쓰고 같이 쓰지 않을 때랑 그 차이가 진짜 다르거든요. 이거 같이 썼을 때 그 전달력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안쪽에다가 짜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무 예민하다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고 난 다음에 바디에다가 사용을 해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얼굴 외곽 쪽 부분 이런 데다가도 그냥 쓱쓱쓱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목 라인에다가도 쓰면 아까랑 또 다르거든요. 이게 쓰면 이 부스터 젤을 썼을 때 전달력이 정말 훨씬 훨씬 달라서 저는 이 부스터 젤을 쓰는 거를 진짜 추천을 드리거든요. 썼을 때 전달력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꼭 같이 써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 부스터 젤은 쓰고 안 쓰고는 와 그 진짜 완전 달라요 여러분. 오 삶의 신세계예요. 저는 꼭 같이 써보는 거 추천을 해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바디 모드도 있다고 했는데 보통 바디 모드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정말 많이 붓거든요. 이 목 쪽에 이 부분을 여기가 이렇게 림프절이 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피부 공부를 할 때 이 림프절을 붓기를 빼주면 그 얼굴에 붓기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또 중주파로 관리를 해주니까 여기 자극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를 쫙쫙 땡겨주면 오 진짜 달라요. 여기를 쭉쭉쭉쭉 땡겨주는데 괜찮기도 하고 오 너무 좋아. 오 진짜 좋아요 여러분. 마사지샵에서 여기 오 마사지 관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오 괄사로 관리해주는 기분이야.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 시원해. 오 10년차 마사지 관리사 선생님이 아주 쪼져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신색이에요 여러분. 불 따고 좀 놀라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팔도 할 수가 있고요. 종아리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깨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저는 이거 업모드랑 바디모드도 약간 무시할 수 없는 애라서 바디모드도 꼭 한 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바디에만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완전 추천을 해요. 특히 종아리나 이 승모근은 오 그 짜릿짜릿함이 아주 달라요.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괜찮아요. 이 조그마한 거라고 해서 처음에 저는 이렇게 얕봤거든요. 에이 뭐야 이랬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특히 바디모드도 약간 얕볼 수가 없거든요. 진짜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괜찮아가지고 특히나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짧게 써본 것도 아니고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거든요. 테스트 기간도 오래 거치고 제가 비포앤 애프터도 꾸준히 촬영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서 잘 보여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사진이랑 영상으로도 촬영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라인이랑 턱 부분을 보면 턱선이랑 피부 탄력이 딱 정돈되고 잡힌 게 어느 정도 보이죠. 제가 피부과를 따로 다니지 않고 집에서 홈케어만 했는데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디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은 천천히 변화가 나타난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나에게 조금 더 올바른 방법, 나에게 더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워낙 안티이징에도 관심이 정말 많은 편이고 홈케어에도 관심이 진짜 진짜 많은 편이기도 하고 제품도 이것저것 진짜 많이 사용을 해본 편이기도 한데 메디큐브 제품은 딱 처음 사용해보고 나서 만족도가 정말 높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히 오랫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쳐 보면서도 더 실제로 믿음이 가기도 했었고 더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래도 제품 특성상 이게 디바이스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하죠. 물론 저도 제가 구매를 할 때 가격을 보고서는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기도 했고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써보고 나서 아까도 말을 했듯이 공간이랑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짜 만족도가 높았어요. 마지막으로 추가 할인 혜택에 대한 부분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몰랑이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정말 짧게 나이트 케어 루틴으로 찾아왔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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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